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란 존재가 인생에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두 번이나 느낀 40대 남자입니다. 저도 이제는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많은 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동생을 반갑게 부르시던 모습이 제일 많이 기억납니다. 용수야, 상아야, 아빠 왔다. 오늘도 싸우지 않고 잘 있었지? 저는 저희 아버지랑 운동장에 나가 축구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 나이라 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데도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하루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한테 복싱 글러브를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손에 끼고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용수야, 아빠가 손 쫙 펼 테니까 어서 쳐봐. 얼른! 그 말에 신나서 아버지의 손바닥을 힘껏 치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이러시더라고요. 이야, 우리 용수 힘이 진짜 센데? 이 정도면 네가 아빠 대신 나쁜 놈들 잡아도 되겠다. 진짜요? 그럼 저도 나중에 경찰관 돼서 나쁜 사람들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웃으며 이러시더군요. 하여튼 용수진, 맨날 경찰관 타령이라니까. 누가 당신 아들 아니랄까 봐 아주 똑 닮았네. 뭐야,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무슨. 나한텐 우리 딸이 있는데 뭐하러 질투를 해? 우리 딸, 이리 와. 엄마가 머리 예쁘게 묶어줄 테니까. 저는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땐 저희 아버지가 선물로 책가방이랑 노트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노트를 펼쳐보니 첫 장에 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용수야, 아빤 네가 집안에선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밖에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우리 용수는 아빠를 닮았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는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대로 가족들에게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저희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그렇게 훌륭했던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몇 달이 지나 여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범인을 제압하다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랑 놀아주고 저를 아껴주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걸 그 어린 나이에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꿈에서라도 아버지가 나와주시길 바라며 매일 울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희 가족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14살 때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셨어요. 새아버지는 잘나가는 사학과였는데 처음 새아버지네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2층짜리 양옥집이었는데 거실에 피아노까지 있더라고요. 새아버지에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형은 고등학생이었고 작은형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새로 생긴 가족들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랑 제 여동생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거든요. 처음 그 집에 갔던 날 제 여동생이 피아노가 신기했는지 피아노를 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형이 제 여동생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야, 그거 내 피아노야! 귀가 뭔데 내 피아노를 만져? 너 그 피아노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 말에 제 여동생이 당황하며 피아노에서 물러났는데 새아버지도 여동생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상아, 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안 배웠니? 어딜 오빠 물건을 함부로 만져? 너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려면 내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구나. 얼른 작은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 그러자 제 여동생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작은형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땐 제 여동생이 허락 없이 피아노를 만진 거니까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큰형이 방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 쭈그려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큰형이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바이올린 켜는 거 처음 봐? 너 때문에 집중 안 되잖아. 방해하지 말고 내 방에서 꺼져. 저는 큰형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 방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형들이 저랑 여동생한테 맨날 짜증만 내고 욕을 하며 저희를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았었나 봐요. 하루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우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새아버지가 저한테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제 뺨을 한 대 치시더군요. 야, 넌 맨날 표정이 왜 그따구야? 내가 좋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뭐 불만 있어? 네가 그렇게 죽상을 지으면서 지나다닐 때마다 내 기분까지 아주 더러워지잖아. 너, 다음부터 내 앞에서 인상 쓰거나 한숨 쉬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저는 그날 너무 서러워서 저희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지 말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 여기서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서 우리 셋이 살아요. 네? 하지만 저를 달래줄 줄 알았던 엄마는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조용히 좀 해. 네 새아버지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나가긴 어딜 나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무조건 버텨. 알겠어? 예전엔 그렇게 다정한 엄마였는데 이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 엄마는 저희 편을 들지 않고 똑같이 저희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시간대도 마찬가지였죠. 새엄마, 쟤네랑 같이 밥 먹기 싫다는데 왜 자고 밥을 같이 차려줘요? 쟤네들이랑 같이 반찬 집어먹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요. 아, 알았어. 새엄마가 동생들은 나중에 먹으라고 할게. 용수야, 상아야. 너희 밥 숟가락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따가 엄마가 부르면 그때 밥 먹으러 나와. 알겠지? 어쩔 수 없이 저랑 여동생은 형들이 먼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야 남은 반찬에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햄이나 고기 같은 반찬은 형들이 이미 다 먹어서 없고 나물이랑 김치에만 밥을 먹어야 했죠. 그것도 형들이 지저분하게 먹어서 양념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는데 먹을 게 그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눈치밥을 먹으며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 여동생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아까 길에서 큰오빠를 마주쳤는데 내가 아는 척을 했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잖아. 내가 자기 여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다면서 앞으로 아는 척 절대 하지 말래.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이야? 난 그냥 큰오빠가 평소에 쌀쌀 맞게 굴어도 밖에서 보니까 반가워서 아는 척 한 거였는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온 큰형한테 대들었습니다. 형, 내 동생한테 대체 왜 그래?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어쨌든 가족이잖아. 밖에서 아는 척 했다고 그렇게 화내고 애를 울리기까지 해야겠어? 뭐라고? 야, 너희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아? 야, 거지가지 살던 너네들 우리 아빠가 우리 집에 들여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어디서 버릇 없게 대들고 난리야? 너,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 집에서 쫓겨나게 해볼까? 어디 한번 너네 엄마랑 같이 길바닥에 나한테 해줘? 이윽고 작은형까지 합세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대들었지만 저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큰 형 두 명이 같이 저를 몰아세우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엌에 있던 저희 엄만 이 모습을 다 봤으면서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형들이나 새아버지한테 대들기라도 하면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수, 너 왜 이렇게 버릇 없이 새아빠한테 대들어? 지금처럼 밥이라도 먹고 학교라도 다니고 싶으면 새아빠가 하시는 말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알겠어? 토 달지 말고 무조건 새아빠 말에 딸이란 말이야. 그날 이후로 저와 동생의 별명은 네, 알겠습니다. 집안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아무리 부당한 상황에서도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만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돈 많은 새아버지랑 재혼하고 나니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친자식인 저희보다 새아버지와 형들을 선택한 거였죠. 저는 솔직히 여동생을 데리고 고아원에 갈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매일 힘들어서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여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하야, 지금 이 집에서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이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야. 공부해서 성공해야 다신 이 집안에 발붙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꼭 성공하자. 알았지? 그 이후 저랑 여동생은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도 저희 엄마라는 인간은 축하 한마디도 안 해주더군요. 등록금마저 내주지 않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등록금을 모아야 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여동생이 대학에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만 대학에 합격했다고 얘기하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하, 너 엄마한테 등록금 받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 너한테 등록금 해줄 돈 없으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가. 알았어? 저는 여동생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엄마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저도 상하도 엄마한테 등록금 받는 거 바라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엄마는 우리한테 이렇게 한 거 나중에 꼭 천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천벌받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천벌받고 있다니. 우린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엄마도 진작에 우릴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버린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엄만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게요. 이제 우리 앞길 우리가 알아서 살 거니까 엄마도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짐을 싸서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저희를 붙잡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월세빵을 얻어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도 여동생도 모두 성인이 되었으니 저희 살 길은 알아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탈출한 거였죠.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너무나도 편하더군요. 비록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생과 둘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해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도 졸업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가 되었답니다.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저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가 32살이 되었고 제 여동생도 30살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가 사는 집에 찾아왔더군요. 엄마는 저희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용수야 상아야 그동안 잘 지냈니?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알아? 갑자기 여긴 왜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우린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새아버지랑 형들 끼고 살지 여긴 뭐하러 찾아왔냐고요? 사실 나 너희 새아버지랑 이혼했다. 네 새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얼마 전에 쫄딱 망했는데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서로 마찰만 생기더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하게 된 거야. 그리고 너희 형들도 지금 다 꼬리말이 아니란다. 큰 애는 너희 새아버지랑 같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둘째도 주식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어.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그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하는 거냐고요? 그냥 이젠 엄마가 혼자가 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왔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역시 내 자식들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난 너희들이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그 집에서 너희들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도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포란 듯이 성공하니 정말 보기가 좋구나. 역시 내 아들, 내 딸이야.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그 집에서 우릴 지켜줬다고요? 도대체 뭘 지켜줬는데요? 우리가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새아버지한테 손지검 당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밥이라도 먹고 학교라도 다니고 싶으면 찍소리하지 말고 지 죽은 듯이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형들이 먹다 남긴 반찬으로 밥 먹을 때 엄마가 형들 몰래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해준 적 있어요? 뒤에서라도 몰래 우리 편 들어준 적 있냐고요? 그, 그건? 나도 너희 새아버지 눈치 보느라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네 새아버지 덕에 그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당연히 너희 새아버지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니? 내가 무슨 너희가 미워서 그랬는 줄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눈치 보느라 저랑 상하대학교 입학할 때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안 내주고 우리 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던 건가 보네요. 엄마, 우리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맨날 찬밥 취급에 온갖 서러운 일 다 당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믿었던 엄마마저 우리한테서 등을 돌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요. 우리가 그 집에서 흘린 눈물을 모았으면 아마 한강이 차고도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엄만 우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어요? 오히려 형들한테만 오냐오냐 잘해줬죠? 그래서 그 형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신용불량자의 주식으로 돈까지 다 날렸다고요? 흥, 그거 아주 꼴 좋네요. 아주 통쾌해서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라고요. 용수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엄마가 그때 사는 게 퍽퍽해서 너희한테 잘해주지 못한 건 사과할게. 그래도 내가 너희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너희 지금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잖아. 이게 다 내가 너희를 잘 낳아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좀 살게 너희가 2천만 원만 좀 보내주라.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너 뭐라고요? 2천만 원이요? 엄마, 내가 분명히 10년 전에 말씀드렸죠? 엄만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애초에 엄마도 엄마 역할을 안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돈을 바라냐고요. 엄만 지금 천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타령하지 말고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전 엄마를 애초쳐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그렇게 차별받는 동안 돈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해놓고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여동생도 충격이 컸는지 옆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여동생이 2천만 원을 만들어 엄마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상아야, 너 왜 그랬어? 그 아까운 돈을 왜 엄마한테 보내줬냐고? 너 정말 엄마가 반성한 거라고 생각해?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 네가 한 번 그렇게 돈을 주면 네가 마음 약한 거 알고 계속 돈 달라고 찾아올 사람이란 말이야. 오빠, 미안해. 사실 엄마가 자꾸 회사로 찾아와서 그랬어. 그냥 2천만 원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뭐라고? 넌 엄마가 겨우 그걸로 끝낼 사람으로 보여? 너 진짜 조심해. 우리한테 가족은 우리 둘 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 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너 오빠랑 약속해.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돈 주지 마. 알았지? 이미 돈을 줘버린 동생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돈을 주니까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들러보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새아버지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렸을 때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의젓하더니 어느새 이렇게 늠름한 직장인이 되었구나. 그나저나 내가 요즘에 돈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니?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돈을 달라마라예요? 애초에 우릴 자식으로 생각한 적도 없었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손찌검한 건 생각도 안 나요? 내가 당신 아들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아주 지잡듯이 잡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들 타령이에요? 도대체 당신이란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긴 있는 거예요? 용수야, 너 말이 심하다. 그래도 내가 널 채워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남의 자식이 너희들을 거두어서 키워줬으면 너희들도 그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집에서 매일 울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그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서럽게 살았던 그 세월들 뭘로 대체 보상할 거냐고요? 당신씩은 필요한 돈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어왔던 그 상처들은 돈으로 한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정 필요하면 잘난 당신 아들들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얼굴에 철판 깔고 우리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요. 그렇게 새아버지를 내쫓았지만 얼마 후 이번엔 형들까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동생 용수야. 너 좋은 직장 다닌다며? 역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정말 축하한다. 축하해. 참나, 축하는 개뿔. 여긴 왜 찾아왔어? 왜, 너희들도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려고 찾아왔냐? 가족들이 아주 단체로 돈 독이라도 올랐나 보지? 어,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돈 조금만 빌려주라. 넌 어차피 직장 다니니까 월급 매달 들어올 거 아니야. 저는 여태까지 저와 여동생을 그렇게 괴롭혀놓고서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형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마침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있길래 저는 그 50만 원을 형들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자,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이거 먹고 꺼져. 이걸로 소주를 사 먹든 밥을 사 먹든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대신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아주 각오해야 될 거야. 그거 약속할 거면 그 돈 주워가고 약속 못하겠다면 그냥 법대로 할게. 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돈까지 던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싫어? 땅에 떨어진 돈은 기분 나쁘다 이거지? 돈 한 푼 없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나한테까지 찾아온 주지. 그래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 그럼 그냥 뒤돌아서 나가던가. 아, 아니야. 그냥 이거 주워서 갈게. 형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주섬주섬 5만 원을 한 장씩 줍더군요. 예전엔 부잣집에 살며 저희를 그렇게 무시하던 인간들이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전 지긋지긋한 가족들을 하나씩 다 떼어낼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 두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진 기술이 인정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업을 조금씩 키워나가던 중 제 여동생이 30대 후반에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매제는 저희 집 사정을 다 이해해 준 사람이었죠. 저희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랑 상하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온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부모는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제가 이해해 준 덕분에 제 여동생은 결혼식 때 가족들을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제는 제 여동생에게 정말 잘해주고 좋은 남편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매제와의 사이에서 딸도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비록 여동생이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지만 매제가 제 여동생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얼른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어느덧 결혼도 못한 채 제 나이가 45살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13년 만에 직원 15명에 어었던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집도 없었고 그냥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1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저보다 7살 어린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직업은 약사였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아내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오더니 이러는 겁니다. 오빠 칠칠 맞게 왜 운동화끈을 풀고 다니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시 예쁘게 묶어줄게. 아내는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도 쪼그려 앉아 제 운동화끈을 손수 묶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하루는 또 이러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혼자 살아도 그렇지 아침밥은 챙겨 먹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인은 밥심이잖아 밥심. 에이 괜찮아. 아침밥 좀 안 먹으면 어때. 안 그래도 아침에 바쁜데 아침밥까지 챙겨 먹으려면 정신 없잖아. 그냥 점심때 든든하게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아침밥을 차려주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 선아야 너도 출근하려면 바쁠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나 진짜 아침밥 안 먹어도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늘 내가 차려준 아침밥 먹고 출근해보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 수 있을걸? 자고로 사람은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한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인스턴트나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내가 집에서 반찬해온 거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항상 챙겨 먹어. 알겠지? 게다가 아내는 어찌나 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항상 약을 챙겨주더라고요. 오빠 이렇게 열이 나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뭐했어. 이거 내가 가져온 해열제니까 얼른 먹어. 다 큰 어른이 자기 몸 하나도 이렇게 못 챙기면 어떡해. 저는 여태까지 누굴 챙겨주기만 했지 챙김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매 순간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저도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예비 둘째 처제는 직장인이었고 예비 막내 처제는 백수였습니다. 예비 처가에 처음 가봤는데 예비 처가 식구들이 아내와는 완전히 딴 사람들이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 장모님이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약사인 건 알죠? 아주 고급 인력이야 고급 인력. 약사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직업이잖어. 잘 키운 딸 하나면 열 아들 안 부럽다는데 우리 선아가 딱 그렇다니까. 그나저나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매출은 얼마나 되는가?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사업한답시고 월급쟁이보다 돈 못 버는 사람들도 많던데. 설마 얼마 안 되는 매출로 약사인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예비 장모는 저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줄 알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도 좀 이상했지만 예비 막내 처제도 성격이 별로인 것 같더군요. 물론 아직 결혼 전이라 호칭이 애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예비 형부도 아닌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저기요 우리 40대 중반 오빠?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결혼 안 했으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리 언니가 38살인데 연아도 아니고 왜 7살이나 많은 늑달을 만났을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매력이라도 있는 건가? 나 같으면 아저씨 같아서 싫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듣다 못한 아내가 예비 막내 처제한테 화를 버럭 내더군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내가 평소에 말조심 좀 하라고 그랬지? 당장 네 예비 형부한테 사과하지 못해? 뭐야? 언니도 꼰대 아저씨랑 다니더니 완전히 꼰대 다 됐네. 아휴 난 꼰대 되기 싫어서라도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해야지.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누가 꼰대 아저씨라는 거야? 아내와 예비 막내 처제가 싸우자 예비 장인이 둘을 말리시더군요. 그리고선 예비 장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자네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워둔 차 보니까 좋은 차 갔던데 그거 할부로 산 건가? 아, 아닙니다. 뭐야, 할부가 아니라고? 저렇게 비싼 차는 유지하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돈이 좀 있나 보네. 자네, 자네 앞으로 잘 부탁함세. 그때 저는 잘 부탁한다는 말에 다른 뜻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내를 잘 부탁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예비 처가 식구들이 저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비 막내 처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형부, 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백만 원만 보내주면 안 돼요? 내 친구들은 형부가 막 용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저도 사업하는 형부 있으면 그 정도는 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백만 원만 보내주면 제가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예비 처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일을 해서 사도록 해야지.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아직도 직장을 안 구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며? 예비 처제가 취직하면 내가 취직 선물 사줄 테니까 일단은 취업 준비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네. 참나, 진짜 치사하다. 돈도 잘 벌면서 그 정도도 못해줘요? 우리 언니가 완전히 콧겼네, 콧겼네. 그런데 예비 막내 처제뿐 아니라 예비 둘째 처제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형부, 저 쇼핑 좀 하게 카드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적당히 쓰고 돌려드릴게요. 돈 잘 버니까 카드 한도도 높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카드 쓰는 거 평소보다 조금 카드값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저한테 무슨 돈을 맡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절대 돈도 카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비 장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우리 딸 결혼시키는데 선물로 자네랑 똑같은 차 한 대 받아야겠네. 우리 딸 약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설마 잘난 약사랑 결혼하면서 처갓집에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저랑 똑같은 차를요? 그건 선아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아랑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자네 능력이면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아니면 자네 차를 나한테 주던가. 아니 솔직히 내가 장인으로서 사위보다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쪽팔려서 그래. 그래도 자네가 사위라면 장인 기는 살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 우리 가족들이 오빠한테 왜 저러는지 알아? 새로 빨대 꽂을 사람 생겨서 신나서 저러는 거야. 뭐라고? 새로 빨대 꽂을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들, 나 약사되고 나서 나한테 빨대 꽂고 내 돈을 얼마나 쪽쪽 빨아가는 줄 알아? 거의 다 우리 가족들한테 뺏기다시피 했어. 생화앱이다, 용돈이다 뭐다 하면서 맨날 나한테 돈 달라고 어찌나 들러붙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너도 약사되려고 엄청 고생했을 텐데 어떻게 가족들이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오빠도 가족들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며.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도 처음엔 멋모르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하나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고 아주 무한 반복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나를 아주 돈으로밖에 안 버는 가족들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알고 보니까 아내도 저랑 비슷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여태까지 소녀가장 역할만 하다가 나와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얘기를 듣고 예비 처가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비 처가 식구들이 저한테 종종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는 둥, 뭘 사달라는 둥 했지만 전부 다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는 웨딩 사진도 찍고 결혼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강남 쪽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25평짜리랑 33평짜리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둘 다 좋긴 했지만 33평짜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강이 바로 보이는 25평짜리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애도 한 명만 낳을 생각이었고 25평이어도 방이 3개라서 저희한텐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고 결혼 전에 아내가 먼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근 시간에 예비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네 집 구했다면서 왜 우리한텐 연락이 없는가? 신혼집을 구했으면 처가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아 지금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천천히는 무슨 내가 오늘 그 집 한 번 보러 갈 테니까 집 주소나 찍어보게. 결국 저는 예비 장모에게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퇴근하고 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장모님 오신다는데?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휴, 아까 나한테도 갑자기 찾아온다길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빠한테 전화까지 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미 출발했다고 하시길래 저는 반찬도 이것저것 사오고 직접 돼지고기 김치찜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거의 다 됐을 때쯤 예비 장모가 예비 막내 처제랑 같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장모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선 집안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비 장모가 뚱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휴, 거실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 그리고 방은 또 이게 뭐야? 이렇게 좁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나 있겠어? 자네, 여기 도대체 몇 평인가? 아, 여기 스물다섯 평인데요. 뭐라고? 자네, 지금 장난하나? 약사 마누라 얻었으면서 스물다섯 평이 말이야, 방구야? 적어도 삼십 평 때 중반이나 사십 평 땐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자네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사업가라고 해서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무것도 없구만. 예비 장모는 다짜고짜 저한테 시비를 걸더니 이번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선아야, 넌 겨우 스물다섯 평짜리 신혼집을 구하는데 가만히 있었어? 너 정도면 데려가겠다는 남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하필이면 사짜 직업도 아니고 왜 이런 남자를 골라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너 정도 능력이면 당연히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니? 아무래도 예비 장모는 제가 해달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괜히 시비 걸려고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폭발해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집구경 하러 왔으면 조용히 집구경만 하고 가지. 왜 와서 초를 치고 그래요? 내가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초를 쳤다고 그래? 내 딸 이런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네 능력에 이런 좁은 집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이 집이 뭐 어때서요? 이 집 내가 고른 거예요. 한강도 보이고 위치도 좋은 집이라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이 집으로 고른 거라고요. 솔직히 엄마가 말하는 그런 넓은 집이 왜 필요한데요? 둘이 사는데 넓은 집 살아봤자 관리비만 많이 나오지 뭐가 좋냐고요? 관리비를 떠나서 당연히 넓은 집이 좋은 거지. 남자가 사업을 하면 쓸 땐 쓸 줄 알아야지. 신혼집 구했다길래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뭐라고요? 지금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남에서 집 사는 게 쉬운 줄 아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예비 막내 처제가 인터넷으로 시세를 검색해보더니 깜짝 놀라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엄마, 이 집 시세가 15억이 넘는데 쬐금해서 얼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 강남은 강남인가 봐. 뭐라고? 15억? 아니 그게 정말이야? 예비 장모는 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면서 시세도 모르고 왔나 보더군요. 그런데 집값에 많이 놀랐는지 눈을 크게 뜨고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강남이 비싸다고는 하긴 하던데. 그래도 난 3, 4억 정도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15억이 뭐야? 이렇게 비싼 집이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역시 사업한다더니 능력이 있긴 있네. 하긴, 내 딸을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15억짜리 집치곤 좀 별로다. 이왕 돈 쓸 거면 5억 더 얹어서 더 비싼 집을 사지. 이게 뭐야?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예비 장모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엄마, 진짜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요? 15억짜리 집은 아무나 사는 줄 알아요? 오빠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부모님한테 지원 하나 못 받고 혼자 힘들게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이만큼 번 거고. 그 오랜 세월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처음으로 산 집이라고요. 여태까지 전세로 전전하다가 나랑 결혼한다고 큰 맘 먹고 산 집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이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요. 나 하나만 괴롭히면 됐지 왜 우리 오빠까지 괴롭히냐고요. 참 나 아우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 딸 결혼시키는데 엄마로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벌써부터 네 예비 신랑 편드는 거니? 그래요. 나를 돈으로밖에 안 본 엄마보단 우리 오빠가 나한테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장모와 예비 막내 처제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집안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아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괜히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난 잘라낼 땐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 나도 처음엔 우리 가족들이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해서 나라도 잘 됐으니까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를 해주면 둘을 바라고 둘을 해주면 셋을 바라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만 믿고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 내가 매정하게 안 도와줘야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겠지. 그러니까 오빠도 앞으로 우리 가족 절대 도와주지 마.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내가 참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처가 식구들이 저러는 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비 막내 처제가 서른 살이 되도록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내한테 빌붙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돈 나올 구석 없다고 알려줘야 다들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예비 처가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남들처럼 그냥 생신때 용돈만 드리는 수준으로 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용돈이 적다, 사이가 우리를 무시한다 이러더니 결국엔 장모가 저한테 문자로 저주까지 퍼붓더군요. 자네, 그렇게 가족들 나 몰라라고 언제까지 혼자만 잘 살 줄 아는가?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좀 쓸 줄도 알아야지. 그 많은 돈 혼자 무덤까지 안고 갈 텐가?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심보를 못 되겠으면 잘되던 사업도 망하게 되는 거라고. 내가 오늘부터 자네 사업 망하라고 매일매일 빌 테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게. 알겠나? 저는 그때부터 예비 처가 식구들 아예 차단하고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처가 식구들은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제가 무서워서 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찾아가지도 않으니 아쉬웠는지 아내를 통해서 문자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전 서방, 내가 그때 사업 망하라고 한 거 미안하네. 그땐 그냥 자네가 우릴 너무 나 몰라라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설마 내가 사위인 자네한테 진짜로 망하라고 저주라겠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딱 넘어가 주게. 자네도 연락을 안 받고 우리 딸도 연락이 잘 안 돼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우리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좋게 좋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은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겠네.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고 잘 지내보세요. 장모 뿐만 아니라 장인과 처제들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아내가 철저히 차단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족들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진심이 아닌 걸 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처가 식구들이 지금 잘못을 빌고 있는 게 저랑 아내의 돈이 아쉬워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듣지만 저희 처가는 정말로 역대급 빈대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지금 뱃속에 제 아이를 품고 있어요. 47년 전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난 저를 품에 안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하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네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아내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해줄 겁니다. 저보다 일찍 결혼한 여동생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동생 내 부부는 명절때마다 저희 집에 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에 조카들 용돈 주는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올해 설날에도 조카들이 와서 저랑 아내한테 세배를 하더라고요. 조카들은 어설픈 자세로 저희한테 세배를 하더니 저한테 두 손을 내밀더군요. 뭐야 이 손은 왜 내밀어? 세배했으니까 세뱃돈 주셔야죠. 뭐? 외삼촌 돈 없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하자 조카들이 우물쭈물거리며 물러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물러가는 조카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 미안. 외삼촌이 장난 한번 쳐본 거야. 자 외삼촌이 너희 주려고 여기 봉투에다가 이미 준비해놨지롱. 우와 세뱃돈이다. 외삼촌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 인사라는 조카들이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제 여동생은 그러다가 애들 운다며 장난치지 말라고 저한테 한소리 하더군요. 그날 저희 가족들은 정말 행복한 설날을 보냈답니다. 나중에서야 듣게 된 소식인데 저희 엄만 새아버지랑 이혼한 후에 지방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아버지랑 형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요. 처가 식구들하고는 언제 다시 관계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저를 진정한 사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만 하는 것 같거든요. 아내도 처가 식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왕래하고 지낼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애가 태어나면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볼 생각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공책에 남겨주셨던 말처럼 집안에선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밖에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저도 아내도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둘이서 새로 만든 지금의 가족만큼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꼭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